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뮤직스케이프 이동관입니다. 드디어 오늘 음악이론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정입니다. 음악이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 자음 모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음악이론에서는 음정입니다. 한글의 경우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글을 만들 수가 있죠. 글을 읽거나 쓸 수도 있고요. 음정 역시 음정을 수평적으로 만들면 멜로디가 만들어지고요. 수직적으로 만들면 화음 즉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럼 음정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서로 다른 간격의 악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도레미파솔라씨도 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진 악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은 음 도도 그 다음에 도레 도미 이렇게 한옥타브인 도도까지 총 8개의 서로 다른 간격의 음정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간격의 음정을 어떤 단위로 표시하냐면 도라는 표시를 합니다. 즉 같은 음인 도도는 1도라고 표현하고요. 도레는 2도, 도미는 3도, 도파는 4도, 도솔은 5도, 도라는 6도, 도시는 7도, 도도는 8도 이렇게 단위가 도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를 세워서 몇 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반으로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씨도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레의 경우는 도레의 경우는 사이에 검정건반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레는 하나를 건너가서 가야 레 라는 음에 도달하게 되겠죠. 레, 미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파의 경우는 사이에 검정건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훨씬 더 가깝겠죠. 하나 걸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파솔의 경우도 검정건반을 하나 지나쳐야 되고 솔라, 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시도의 경우는 미파와 마찬가지로 사이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가 짧은 것이죠. 자 이렇게 도레처럼 중간에 사이음이 있는 이런 것을 온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미파처럼 사이에 음이 없는 것을 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반음은 거리가 짧고 온음은 거리가 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반음 두 개가 모이면 하나의 온음이 되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건반에서 보신 것처럼 같은 도수라 할지라도 거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건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그려져 있는 1도부터 8도까지의 악보를 보고 거기에 반음이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 도인 경우는 동음이기 때문에 반음이 없습니다. 도레의 경우는 사이음이 하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온음이 되겠죠. 자 도, 미 도 마찬가지 도레 온음, 렘이 온음이니까 사이에 반음이 없습니다. 도파의 경우는 도레 온음, 렘이 온음, 미파가 반음이죠. 그래서 반음을 하나 갖게 됩니다. 도, 솔의 경우도 도파와 마찬가지로 미파 반음을 하나 포함하고 있고요. 도라의 경우도 미파 반음이 하나 있습니다. 도, 시의 경우는 도레 미파 반음이고 파, 솔, 솔라, 라, 시까지 다 온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도 반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의 경우는 미파, 시도 반음을 두 개 가지고 있죠. 여기서 반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음은 그 음정이 몇 개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현재 악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음정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음정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음정을 먼저 이해하고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되는 음정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음정에는 두 개의 이름을 갖는데요. 완전이란 이름과 장이란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 악보상에서는 1도부터 8도까지 8개의 음정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개의 단위로 묶어야 되니까 4개씩 가지게 되겠죠. 먼저 완전음정에는 1도, 4도, 5도, 8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6, 7은 장음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악보의 경우 1도를 그냥 1도로 읽는 것이 아니고 완전 1도, 2도는 장 2도, 3도는 장 3도, 4도는 완전 4도, 5도는 완전 5도, 6도는 장 6도, 7도는 장 7도, 8도는 완전 8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준이 하나 더 있었죠. 반음의 수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반음을 확인한 것처럼 완전 1도, 장 2도, 장 3도는 반음의 수가 없어야지만 이러한 이름을 갖습니다. 완전 4도부터 장 7도까지는 반드시 반음의 수가 1개가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이름을 갖습니다. 완전 8도의 경우도 반음의 수가 2개가 있어야지만 완전 8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음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현재 기본 음정의 이름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악보를 띄울 텐데, 새로운 악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악보에는 도파와 파시의 두 개의 음정이 있습니다. 먼저 도수를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의 경우는 도가 1도니까 도래 미파, 사도. 파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솔라시, 사도입니다. 사도는 어떤 이름을 갖죠? 사도는 완전 이란 이름을 갖습니다. 좀 전에 완전 음정에는 1, 4, 5, 8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본 음정이 완전 사도입니다. 그런데 완전 사도의 조건이 있었죠? 완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음의 수가 1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음의 수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완전 사도가 맞겠죠? 도파의 경우는 돌의 미파, 비파라는 반음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는 완전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시는 파솔 온음이고요. 솔라 온음이고 라시 온음입니다. 이렇게 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완전 사도란 이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이름을 갖느냐? 반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냐라고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4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키가 똑같다고 가정하고 반음을 키 작은 아이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명의 아이 중에서 1명이 키가 작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4명의 아이들이 모두가 키 큰 아이다. 이랬을 경우 어떤 쪽이 평균 키가 크죠? 당연히 키 작은 아이가 없는 쪽이 평균 키가 큽니다. 반음을 키 작은 아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파의 경우는 키 작은 아이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시의 경우는 키 작은 아이가 없죠. 다시 말하면 반음이 없다는 것은 반음만큼 간격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아이가 없다는 것은 평균 키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고 그걸 음정에서 계산해 보면 반음만큼 늘었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와 파시는 음정이 똑같을 수 없고 도파는 파시보다 반음만큼 조금 작다는 거겠죠. 그래서 파시가 조금 반음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반음만큼 늘었을 경우는 어떤 이름을 갖느냐? 증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또 증에서도 반음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겹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겠죠. 완전해서 반음이 감소하게 되면 감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또 감에서 또 감소하게 되면 겹감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면 장은 어떻느냐? 장도 마찬가지로 반음이 증가하게 되면 증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줄어들었을 경우 완전은 감으로 갔지만 장은 바로 감으로 가지 못하고 단이라는 이름을 갖고요. 단에서 또 반음이 줄었을 때 비로소 감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장은 이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술입니다. 음정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정한 순서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수를 먼저 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수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었죠. 완전 아니면 장이라는 기본 음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음의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 보면 음정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립니다. 첫 번째 문제 미술의 경우 자 먼저 도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파, 솔. 일단 도수는 3도입니다. 3도이고요. 자 3도는 원래 어떤 이름을 가졌었죠? 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장에는 2, 3, 6, 7이 있다고 했었고요. 3도는 장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죠? 바로 반음의 수입니다. 자 장 3도는 반음이 없어야 장 3도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반음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음이 미, 파 반음이 하나 있고 바, 솔, 온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도는 장 3도가 아니겠죠. 장 3도는 반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반음은 키 작은 아이라고 봤을 때 장 3도는 키 작은 아이가 없는데 여기에는 키 작은 아이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균 키가 반음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장은 반음 줄게 되면 단이란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 3도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미, 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 도. 자 아까 제가 문제를 푸는 순서를 먼저 말씀드렸죠. 도수를 먼저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을 찾고 그리고 반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미, 도. 먼저 도수를 세워보겠습니다. 미, 파, 솔라, 시, 도. 자 육도입니다. 육도는 어떤 이름을 가졌었죠? 네 장 육도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이 반음의 수였죠. 장 육도는 반음을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파 하나 있고요. 파, 솔, 솔라, 라, 시, 시, 도. 여기 또 반음이 하나 더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육도에는 반음을 두 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장 육도는 키 작은 아이가 한 명이었는데 여기 육도에는 키 작은 아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음만큼이 더 줄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 역시 장 육도가 아니고 단 육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 파입니다. 자 먼저 도수를 세워 보죠. 자 시, 도, 레, 미, 파. 자 오도입니다. 자 오도의 기본 이름은 완전이었죠. 완전 오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도의 반음의 수는 한 개입니다. 자 여기는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 도 하나 있고요. 도, 레, 레, 미, 미, 파 또 하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음의 수가 두 개입니다. 원래 완전 오도는 반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여긴 두 개 있음으로 해서 반음만큼 또 줄었겠죠. 자 완전에서 줄어들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완전에서 줄어들면 장과는 다르게 바로 감으로 가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감 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반음의 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시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에는 파샵이라는 음이 있고요. 위에는 미이란 음, 미이란 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는 파샵, 위에는 미가 있습니다. 먼저 도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칠도입니다. 자 칠도는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장이란 이름을 가졌었죠. 그리고 반음수는 칠도는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임시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파와 미 사이에 반음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 솔, 온음, 솔라, 온음, 라, 시, 온음, 시, 도는 반음이죠. 반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레, 렘이 다들 온음이죠. 자 이 문제에서의 반음의 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까지만 보면 이 음정은 장칠도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파에 샵이 있습니다. 샵은 올림표라는 뜻이죠. 여기 샵은 반음만큼 올리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파, 미 음정에서 밑에 음을 반음 올리게 되면 반음만큼 좁아지겠죠. 그러니 거리도 반음만큼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샵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장칠도였을 텐데 아래에 샵이 붙음으로 해서 반음만큼 줄었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단칠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는 라 플래시고요. 위에는 미 라는 음정입니다. 자 임시표는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도수를 세워 보겠습니다. 도수는 라, 시, 도, 래, 미, 오도입니다. 오도는 완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완전 오도는 반음을 하나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라, 시, 도, 래, 미 여기 역시 반음을 하나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완전 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의 음에 플랫이 있습니다. 자 플랫은 내림표죠. 다시 말해서 아래의 음을 반음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음만큼 넓어진다는 뜻이고 그러면 거리가 넓어졌음으로 해서 완전 오도는 증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임시표를 사용한 이런 음정까지도 이제는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음정이란 문제는 어찌 보면 그냥 산수와 같은 더샘, 뺄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악보를 다르게 해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조표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조성을 배우진 않았지만 조표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잠시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에 제가 샵 두 개를 그렸습니다. 파도에 샵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 위치와 도 위치에 음이 들어가면 그 음들을 반음 올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도를 그리게 되면 그 음을 도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도샵을 연주하라는 뜻이겠죠. 파도 마찬가지로 파가 그려져 있으면 그 위치에 파샵을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악본은 파도라는 조표가 붙어 있고 제가 미, 도 두 음정을 그렸습니다. 자 미는 앞에 파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위의 도에는 파도 샵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를 치는 것이 아니고 도샵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처럼 조표나 임시표는 마지막에 계산하도록 하고요. 현재 미, 도를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도의 음정은 미, 파, 솔라, 시, 도, 육, 도입니다. 그리고 육, 도는 원래 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었고요. 장의 음정에는 장육, 도는 반음을 하나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미, 파, 솔라, 시, 도, 미, 파, 시, 도 두 개의 반음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해서 반음만큼 줄었고 이 현재의 음정은 단 육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표에 보면 도의 샵이 붙어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의 샵이 붙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현재의 미, 도는 단 육도이지만 도의 샵이 붙어서 반음만큼이 올라갔죠. 그러면 그만큼 간격이 늘었음으로 해서 다시 단은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장육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파레를 그렸는데요. 자 이 역시 파는 앞에 조표가 파에 붙어있기 때문에 파가 아니고 파샵이 되겠죠. 레는 현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음정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파, 솔라, 시, 도, 레,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육도입니다. 자 육도는 원래 장이라는 이름을 갖고요. 반음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파, 솔라, 시, 도, 레니까 반음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장육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파에는 샵이 하나 붙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러니 반음을 올려야 됩니다. 반음을 올리게 되면 반음만큼 간격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단 육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정이란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략 30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음정을 배웠습니다. 30분의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음정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음악 이론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다른 음정에 관련된 수업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